안녕하세요 이제 내일도 출근해야 되고 야심한 시각이지만 바이오아자드2는 출근하더라도 조금만이라도 좀 해보고 자고 싶어서 이렇게 녹화를 틀게 됐습니다 오늘 하루 진짜 힘든 날이었는데 기계가 많이 들어와서 그리고 손님들이 많이 와서 택배가 드럽게 많이 나가서 그래서 사실 밤 일단 집에 오니까 12시가 좀 넘었었어요 근데 어쨌든 다만 1시간을 하더라도 바이오아자드는 좀 해보고 자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녹화를 틀게 됐네요 어쨌든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데모할때도 한번 말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바이오아자드 입문을 아마 폰가로 했을거에요 제 기억에 그래서 바이오아자드 1,2,3 세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옛날에 중학생 때쯤에 고모네 집에서 3년정도 살았었는데 그때 사촌 누나가 플스1이랑 플스2랑 이렇게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누나가 하던 바이오아자드 2랑 3를 진짜 많이 봤었어요 왜냐면 그 누나가 툭하면 바이오아자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어깨너머로 그렇게 보면서 바이오아자드가 좀 익숙해졌었는데 음 그래서 사실상 제가 직접 한건 아니고 그냥 그 누나의 플레이를 봤던거죠 그리고 이제 포로 입문을 해서 플스2버전 너무 재밌어가지고 3회차 넘게 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아자드 리버스를 게임큐브판으로 써서 리버스 땜에 게임큐브를 썼었어요 심지어 다른건 다 필요했고 그냥 리버스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리버스를 막 신나게 타임어택까지 해가면서 리버스 때 타임어택하면 그거 줬었거든요 그 RPG 플러스 무한탄약 그래서 그걸로 미친듯이 했었죠 그 다음에 제로도 샀었는데 제로는 왠지 그냥 안 땡겨서 안했고 바이오아자드 3를 이제 누나 플레이를 볼 때 질 발렌타인이란 캐릭터가 너무 이뻤었는데 일단 요거는 아 레온 먼저 할게요 우리 김레온 그리고 요거는 난이도는 이게 일반을 하면 그냥 평범한 게임처럼 편하게 할 수 있고 하드코어를 하면 바이오아자드 전통 저장할 때 리본 필요하고 그 잉크 자동 저장 안되고 적이 쎄지고 아 그래서 이 두개가 되게 고민이 되는데 일단 하드코어를 해보겠습니다 하드코어를 해볼게요 이게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하드코어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다음에 바이오아자드 5는 좀 나중에 하게 됐었는데 아는 형 중 하나가 바이오아자드 5 광팬이었어가지고 같이 미친듯이 했었어요 그래서 군대 갔을 때 나온 바이오아자드 6는 못해봤고 아직도 그냥 귀찮아서 안했어요 바이오아자드 7은 제가 2017년에 가장 재밌게 한 게임 중에 하나였어요 어쨌든 이렇게 바아 시리즈는 좀 여러개 해봤습니다 레벨레이션도 해봤고 또 뭐 해봤냐 그 위로 나왔던 엄브렐라 크로니클이랑 다크사이드 크로니클인가 그것도 해보고 이것저것 꽤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나름 바이오아자드 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꽤 완전 올드 팬은 아니지만 근데 그래픽 진짜 좋다 바아 세븐도 하면서 계속 저는 감탄을 했었거든요 그래픽 진짜 좋아서 근데 요번 바아2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꼭 라디오는 저렇게 고장이 있지 응? 주파수가 안맞는다거나 터널을 지나간다거나 응? 이때쯤 이제 뭐 나와줘야되는데 미치게? 아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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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졸라 제대로 막 끌고가는데? 우와 저건 사람이면 즉사다 아니 근데 잠깐만 저렇게 박히면 좀비도 죽어야되는거 아니냐? 머리에 큰 충격을 입었을텐데 그래도 살아있어? 오 신기하네 어우 아저씨 가지마 아저씨 패닉상태네 멘탈 나갔다 뇌저랐는데? 아아 포르밍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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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하자드 2 때부터 포르밍이요 와아 바이오하자드 시리즈 팬한테 레온은 진짜 상징적인 캐릭터 중 하나죠 레온이랑 포르밍이요 질? 내가 질을 좋아해서 그런가? 뭐 크리스도 나름 상징적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보단 질 저는 질 발렌타인 때문에 바이오하자드 시리즈에 빠졌었어요 어 분위기 완전 완전... 여기 좀비 있어요 하는 분위기인데? 우리 설정사탕에 성공한 레온씨 이미 밖에서 한바탄 터졌네 이거 그죠? 아 엑스 버튼으로 달리기가 안되네 L3로 달리기는 좀 답답한데 헬로우? 어디있어? 어디있어? 뭔가 안좋아 정점조사하기 어우씨 좀비 소리 들려 그지? 사방팔방에 좀비 있나본데요? 어 누구 쓰러져있다 물렸네 아아 아저씨 제가 좀 편히 보내드릴까요? 아저씨 머리가 없으신... 저도 요새 샤워하면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요 탈모 초기 증세인가? 슬슬 걱정이 됩니다 아니 아저씨 해결 안될거 같... 해결 안되시는데요? 아저씨? 어우... 젤리 뜯어먹는거 같애 쁘리 야 이게 그래픽이 좋으니까 더 게시같다 오오오오 feck feck 야 잠깐만x3 잠깐만 에이씨 뭐야 한 대물리고 위험이야? 잠시만요 여기서 게임오버는 아니 차트다위로 이따위로 아니 잠깐만 하드코어가 너무 하드코어 한대요? 잠깐만 이거 꿈이지? 아니 무슨 시벌 프로로그에서 건너뛰기지 잠시만요 자 조준지 아 건너뛰기 아니 뭐 여기서 죽냐 아저씨 이따 봐 아니 안 쓰러져 이 개새끼가 뭐야 야 잠깐만 총알 다 쐈어요 어어 열쇠있다 아이씨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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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걸 왜 야 잠깐만 야 쟤 오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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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오 쉿 잠깐만 잠깐만 아니 잠깐만 에헤이 야 이러는 거 아니다 진짜로 어 나 이거 하드코어 홈모도 못 할 거 같은데 너무 하드한데 야 이 상태로 리커 어떻게 잡아 알았어요 리커 맞나? 러커라 부르던가? 야야야 일어났다 일어났다 애들 야 오 야 여기도 있다 이런 미친 새끼들이 어 클리어다 나 근데 총알 다 썼는데 오케이 한 발 꼼쳐놨다 개빡 쎈데? 미쳤는데? 괜찮으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고마워 우리 건강에 대해 고마워 오 미친 어쩌죠? 죽였는데? 죽였는데? 야 완전 망했는데 어? 아 아 아 레온이랑 클레어랑 둘다 내가 알던 얼굴이랑 좀 달라 아 물론 이것도 이쁘고 잘생기긴 했는데 네 리온 케네디 너는? 클레어 크리스 동생 크리스가 아마 1편이랑 5편이랑 음 음 6편도 나오고 일단 봄간에 그렇게 나오고 질 발렌타인이 1편 3편 5편에서는 DLC에서 나오고 아 아니다 그 5편 후반부에도 나온다 질 발렌타인 저는 질 발렌타인 때문에 바하팬이 된거라 질을 너무 좋아합니다 특히 3편에서의 그 복장 와 너무 좋아요 제가 순전히 바하팬이 된건 질 발렌타인 때문이었어요 아 근데 이거 하드코어 될까 이게? 근데 안될거 같은데 아 아이씨 그래픽이 진짜 좋아지긴 좋아지긴 좋아졌다 방금 그 꼬마 여자애 걔가 앨리 생각해 아닌가? 이름 뭐더라? 그 박사 딸이 있는데 레지던트 이블2 이래서 뒤에 부재를 리2로 붙였나? 리메이크기도 하면서 약자기도 하니까 완전 봉쇄됐지 부채호 사실 여기에 생존자 없으면 너무 절망이지 여기에서 뛰어들어 씨 여기도 있어 그치 사방팔방에 다 있지 응 맞아? 네 좋은 call 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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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좆 됐는데요? 어? 뒤에 뭐 온다 좀비가 운전하나? 아 이거 아까 그 아저씨 트럭 아니야? 아 이 아저씨 결국 물렸네 그치 물리는 트레 아이 플래그 플래그 물리는 플래그 물리는 플래그야 저거 들이받으면 지지는거 아니야? 아 아 오 근데 이 아저씨 덕분에 살았어 심지어 바리 클래어! 클래어, 괜찮으세요? 야, 근데 불그래픽은 조금, 잠깐만, 옛날 느낌인데? 조졌는데요? 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 잠시만요! 경찰서 어딨는데? 아, 일단 좀비들 없는데로 가면 되겠죠? 이쪽인거 같은데 뛰자 뛰자 일단 뛰자 일단 뛰어 살아남으려면 일단 뛰어야 돼요 나 총알 다 썼단 말이야 아, 여기가 어, 거봐 역시, 좀비 없는 데죠 있네 있네? 흠흠 철문은 못 뚫겠지 대략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무게로 눌러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안전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믿어야 돼 아, 근데 바안은 구석구석에 템 되게 많은데? 아, 템 아... 죽음의 도시 입장 어, 뒤에서... 어, 뒤에서... 어, 씨... 야, 내가 이런 상태면 되게 멘붕 터지겠다 일단 여기서... 들어가죠 고마워요 고마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